안녕하세요. 온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예전에 TV에서 방송된 내용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세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근면성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일본인의 노동생산성이 G7에서 큰 차이로 최하위가 된 근본 원인. 왜 일본인의 노동생산성은 한국, 티르키에보다 낮은 것인가? 한국도 노동생산성이 참 낮은 편인데 일본은 그보다 더 낮은 현실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한국과의 GDP는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합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GDP를 취업자 수로 나누면 1인당 부가가치, 즉 1인당 노동생산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OECD 국가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를 나타낸 표입니다. 일본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022년 시점 85,329달러로 OECD 31위, 27위인 한국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 조직별 업계 간 최적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조직별 업계 간 개별 최적화를 지향하다 보니까 조직별 업계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인구 감소 경향이 확실해진 국면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의 전제가 무너진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OECD 회원국 내에서 1인당 부가가치 순위가 하강선을 따랐으며 지난 몇 년간 매년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앞서 언급했듯이 2022년에는 사상 최저인 31위를 차지했다. G7 중에서는 압도적인 최하위이고 이웃 한국에도 추월당해 이제 OECD 회원 38개국 중 아래부터 세는 쪽이 빠른 위치에 있다. 일본이 4년 연속 1위에서 38위로 추락한 국제적 지표, 한국은 20위,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하위는 3개국뿐, 일본에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견영개발대학원 IMD가 2024년 국가경쟁력평가를 발표했습니다. 1위가 싱가포르, 2위 스위스, 3위 덴마크, 4위 아일랜드, 5위 홍콩, 8위 대만, 14위 중국, 20위 한국, 25위 태국, 27위 인도네시아, 여기서 일본은 38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1위 차지했는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일컫는 일명 3050클럽 7개국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일본은 2024년 38위를 차지했고 3년 연속 사상체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후 순위가 점점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일본보다 밑에 있는 국가는 인도, 필리핀, 몽골 3개국 뿐입니다. 일본이 낮게 평가받는 부분은 42위를 기록한 정부 효율성, 51위인 비즈니스 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 경험에서는 말 그대로 세계 최저. 일본이 특히 낮은 것은 국제적 경험, 세계 64위, 시니어 매니저의 능력, 세계 62위, 어학 능력, 세계 60위다. 국제적 경험으로는 말 그대로 세계 최저다. 국제 경험에서 일본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동안 자주 지적되어 온 일이지만, 이처럼 세계 최저라는 숫자를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깜짝 놀란다. 그리고 이것이 비즈니스의 기민성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을 일본의 경영자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IT혁명, 세계적 수평분업의 진전, 공장 없는 제조라는 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여권 보유율은 2023년 기준 17%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본 안에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예전 TV에서 방송된 내용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성 낮은 일본의 세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년 수업을 받지 않으면 손님 앞에서 템뿌라를 튀길 수 없다. 일본 튀김 장인이 제자에게 엄격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보고 배우기를 10년, 재료를 본 순간 어떻게 튀겨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10년 걸린다며, 10년이 걸려도 못한다면 이 제자는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보면 제자는 10년을 배워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미슐랭 투스타를 12년 동안 받은 일본 튀김 장인으로 제자에게 튀김은 결코 쉽지 않다며 방법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10년간 보고 배우라고 TV방송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세던 장인이 최근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직접 배우는 10년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국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건 교육이 아니라 10년 노예 갑질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쌍값에 부려먹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러고 있다. 튀김 배우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등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열정페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한국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독립하게 되면 장인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이름값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은 이름값 치고는 너무 과혹한 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방송 내용이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낮은 생산성이 응축된 영상으로 꼽힌 템프라 가게에서의 10년 수행. 오히려 현대에는 이런 자신의 힘으로 보고 기억하는 기술이 세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일본의 낮은 생산성이 응축된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영상이 올라와 퍼지면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10년이나 부려먹는 건 일본의 낮은 생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고는 자신의 기술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산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른 곳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뭐든지 생산성 운운하는 게 세상을 더 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튀김을 튀기기 위한 10년의 수행이 아니라 사람 댐의 수행이기도 하다. 손님이 먹을 타이밍과 튀김을 내는 타이밍 몇 만엔을 내도 먹고 싶은 가게는 모든 게 다 완벽하다고 센스가 없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록 채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미슐랭에 선정될 정도의 가게에서 10년 수행하면 그 이름값만으로 가게를 낼 수 있고 어설프게 여기저기 수행하거나 이상하게 독자성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오히려 가성비가 높다. 생산성이라든가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 튀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튀기는 음식. 그날의 기온이나 습도, 재료의 상태에 따라 기름의 온도, 튀김옷의 수분량을 정함으로 튀김은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그것이 프로이며 손님이 대가를 지불하기에 합당한 모습이다. 효율만 최고인 밥이라면 편의점 밥을 먹어라. 프랑스 요리나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외국에 수행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기술을 습득하는 스타일로 특별히 가르쳐주지는 않는다고 하고 박봉이나 무급이었다고도 한다. 체계적 교육을 바란다면 체인점에 가길 바란다. 일본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